1년간 생산되는 휴대폰 약 2,500만대 버려지는 휴대전화 연 1,800만대 그중 휴대폰 수거율 31% 하지만 이 작은 휴대폰 속에 숨은 금속 자원 금 0.04g, 은 0.2g, 구리 27.4g 폐휴대폰 100대는 금 한돈 경상남도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루이웃을 돕기 위한 폐휴대폰 재활용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제 쓰지 않는 휴대폰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폐휴대폰으로 환경보호와 이웃사랑 운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정된 수거장소에 휴대폰의 본체와 배터리, 충전기를 배출하면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매각 수익금으로 구루이웃을 돕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 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참여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